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재양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말고사와 함께 동시에 수능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캐스트 영상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준비한 이런 여러가지 강좌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수능에 대한 준비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내신시험의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내신시험을 출제하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 맞게끔 강좌를 선택해서 두 마리 토끼를 확 하고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온전히 내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능이긴 한데 아주 어려운 난이도라기보다는 수능에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딱 알맞는 강좌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천천히 난이도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이 강좌는 모두가 다 강좌명입니다. 자 강좌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여기도 마지막 끝나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강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좌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이 학교 내신을 위한 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좌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확실하게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의 학교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완자라고 하는 책을 선택해서 내신 시험을 준비하게끔 학교 선생님이 이와 같이 진도를 나가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 그리고 1학기 버전하고 2학기 버전이 있는데요. 2학기 버전에는 유전 4단원의 유전과 5단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볍게는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를 통해서 이 강좌 안에서는 선생님이 그 생명과학을 너무나도 힘들어 할 또는 어렵다고 워낙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유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무서운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아주 편안하게 용어 정리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히스토리까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학교 내신을 위한 학교 내신을 위한인데 하나는 완자고 하나는 개념완성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완자를 선택해서 내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밑에 있는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를 추천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완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적절하게 기춘문제를 한두 문제씩 풀어주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기춘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정도를 제시한 사실은 밑에랑 위에랑 서로 강좌의 색깔이 좀 다른데요. 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풀이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쉬운 강좌가 완자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신 대비 강좌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내신 대비만을 위해서 만약 찾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두 강좌 중에서 난이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은 두 강좌 중에 또는 완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제 두 강좌에 대해서는요. 이제부터 슬쩍 수능 대비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생명과학 1은요. 수능 대비라고 한다면 바로 겨울부터 난이도 있는 개념 완성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신을 준비한 김에 수능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나 내신 절반 그리고 수능에 그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이런 흘러가는 이 개념이나 또는 기출 문제 그런 것들을 수능 쪽으로 맛보기 위해서 자, 중간 정도를 둘 다를 같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던 첫 번째는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전범입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질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입문 강좌로 그리고 기출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그러나 난이도가 천천히 천천히 문제 하나하나씩을 다 풀어주긴 하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전 문제에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는 강좌가 바로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스킬로 분석하는 기출만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학교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 처음 시작부터 내신을 수업을 하시는데 처음 시작부터 모든 자료가 기출문제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어야 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서점에 가서 이렇게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들고는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수능의 기출문제는요. 난이도도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표는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주어져 있는 보기 지문들 또는 문제 지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이 똑똑하게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교 선생님이 자 이제 기출문제 또는 EBS라고 하는 수능특강 수준의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EBS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가지고 선생님 EBS는 도대체 어느 정도 난이도인가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5학년도, 올해 25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 이 두 교재를 보통은 EBS 교재라고 하는데요.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기출문제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특강 교재안의 대부분은 아, 너네는 기출문제 풀었지.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에서 살짝 다르게 수능특강으로 만나고 다 너네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었지. 그래서 여러 번 풀었지. 그러니까 수능완성에서 난이도 있는 기출변형을 만나고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서 내신 준비를 하는데 EBS를 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출문제가 제대로 풀려져야 EBS에 있는 수능특강이나 여러분 이와 같은 교재에 대한 문제풀이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하는 교재가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완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바로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바로 곧장 수능특강이라고 얘기하는 EBS 교재부터 시작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신 준비, 선생님이 온전히 내신 준비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에 맞춰서 강좌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수능까지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침 학교 선생님이 기출문제집이나 EBS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두 강좌 정도는 난이도를 따라와야지만이 그 문제들이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은요. 원래 이거 없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원래 빈칸이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한 강좌는 땅땅땅땅 하고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통 지금 이 시점쯤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수험생들이 수능 가기 직전에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뜨문뜨뜨뜨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진짜 공표를 냈다. 나 진짜 어렵게 낸다. 진짜 어렵게 낼 거니까 너네 진짜 어렵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이 도대체 진짜 어렵다면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강좌를 보다 보니까 진짜 고난도 문제풀이 뭐 이런 강좌가 있던데 예를 들어 킬 더 킬 그런 강좌 들어도 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 이 수험생도 9월하고 10월에, 9월하고 10월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리 어렵게 시험 문제로 낸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이 고난도 N제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킬 더 킬 또는 강좌이자 책은 어렵다. 그럼 선생님 저는 뭐 어떤 걸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게시판에 여러 질문들을 보면서 자 저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교 선생님이 난 진짜 어렵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네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출문제를 해석하고 여러 번 보면서 자 지금 좀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좀 기출문제는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봤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 가도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력을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는지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는 모두가 이해하는 시리즈 선생님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도 모두가 이해하는 여기도 모두가 이해하는 네 여러분 볼까요? 전범위고요. 전범위. 난이도가 자 이 전범위에 비해서 모두가 이해하는 단일인자 특강 다인자 특강, 가계도 특강 선생님 단일인자 특강이 뭐예요? 다인자 특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네 유전 한 바퀴 안 돌린 친구라서 아 그런 친구라면 이거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있던 이 두 강좌가 서로 같은 강좌가 아니랍니다. 난이도도 다르고 그 안에 교재도 다르고 다 다른 그러나 자 여기는 전범위가 되고요. 여기는 자 각각의 유전의 파트별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짧은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유전에 대해서는 자 이것도 한번 했고요. 이거 하면서 기출문제도 애매하게는 좀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단일인자 특강이나 다인자 특강이나 가계도 특강을 한번 보고 선생님 이거 봤더니 어려워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 내려오세요. 알았죠? 자 여기 있는 이 두 강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강좌도 자 지금 아직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이 두 강좌만 하더라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강좌인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꼭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애도 중에 킬더키를 하겠다. 선생님 고난도인지 하겠다. 내가 한번 기출문제 풀어봤다. 이러면서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업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는 강좌가 단일인자 3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인자 4강입니다. 가계도 역시나 대략 3강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강의를 딱 듣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기출문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고 만약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듣기는 다 들었는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좀 꼼꼼한 풀이가 꼼꼼한 풀이를 한번 제대로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적합한 건 스킬로 분석하는 기출안세의 차근차근 기본편이나 아니면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전범위가 살짝 더 천천히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 따라서도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도 강좌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생명과학을 분명히 수능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 여러분 겨울에 막상 12월 말이나 1월 들어가서 시작하기 전에 맛보기로 나랑 맞을지 아닐지 그리고 수능의 유전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던 이 개념완성의 내신 강좌를 넘어서 자 수능으로 준비되어 있는 강좌들을 통해서 미리 맛보기를 통해 체험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막상 12월 아주 중요한 선택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수험생의 생활에서 1년을 결정짓게 되는 여러가지 선택에서 좀 더 현명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알았죠? 자 이제 저는요 다 만들어 놓은 강좌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어 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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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